1&2&3&4& 안녕! 지금 여러분 서윤 씨암입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어렵고 학교 방학도 길어졌고 어른이집 방학도 길어지고 학원도 잘 못 가는데 엄마가 저희를 즐겁게 해주려고 짠짠! 쿄우젤리 같은 한국에서 만든 거봉젤리를 시켜주셨어요. 맛은 리치와 청포도 거봉젤리 맛이 있는데요. 주사기로 이런 걸 넣어서 먹으면 어떨까요? 바늘로 터쳐도 아직은 좀 무서워요. 그러면 젤라엘이 엉덩이 이렇게 잡히면 될까요? 느낌은 말랑말랑하고 탱글탱글해요. 이렇게 이렇게 탱탱글같아. 이렇게 이렇게 챙기면 되는 게 진짜 이렇게 굴리면 소리 들어요. 지지직 소리가 나네요. 그럼 지금 바로 먹어볼까요? 고고고! 저는 먼저 이거. 거봉젤리 맛을 먹어볼게요. 아 무서워. 고고고고! 꼭지를 잡고 해야 돼. 아... 하늘은 리액션으로 들어가자. 터치해야겠다. 터치해야겠다. 어? 어? 시아는 벌써 터쳤고. 그럼 소율이 터치는 거 준비. 큐오젤리보다 거봉젤리가 더 잘 터져요 저는 닭다리처럼 이렇게 해서 해볼까요? 그리고 큐오젤리가 더 거봉젤리보다 안 터지고요 거봉젤리가 큐오젤리보다 더 잘 터져요 맛있어요 큐오젤리보다 더 탕맛다는 거래요 맛은 안 나지만 맛있어요 짱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한입에 너무 먹지 마세요 그럼 목에 걸려서 떼꼬닥 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떼꼬닥이라고 해가지고 떼꼬닥이 이번에는 저희 동산이 약간 맛이 없을 것 같지만 리치 한번 먹어볼 거예요 냄새가 엄청 지독해요 여러분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이제 청포도 맛을 먹어볼까요? 역시 청포도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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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맛도 안 나 시각하기 걸린 거 아니야? 소율이는 무슨 맛이야? 청포도 맛을 잘 생각해요 아... 청포도 맛이야? 청포도 맛나 청포도 맛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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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은 젤리를 바늘로 터트려서 이걸로 이렇게 푹 빨아들이면 어떨까? 혹시요? 그럼 어떨까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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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부럽수도 있고 한번 해볼까? 그래 좋아 엄청 빨리 터져네? 가방 젤리를 바늘로 터쳤어요 이제 주사기로 꽂아서 빨아드려볼까요? 잘 꽂혀 볼게요 잘 꽂혀 볼게요 꽂혔어요 빨아드릴게요 안 들어와 아... 안 들어와 아... 안 들어와 맞아요 젤리가 물 같지 않아서 주사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실패 오늘은 일본 쿄호젤리댓이 한국에서 만든 거봉젤리를 먹어봤어요 청포도맛 리치맛 거봉젤리맛 중에서는 저는 거봉젤리맛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시아야 너는 어느 맛이 제일 맛있었어? 나는 거봉맛 여러분도 한국에서 만든 거봉젤리를 한번 먹어보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맛있지?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! 구독 버튼을 누르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!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! 꾸꾸꾸! 1, 2, 3, 4, and...